택배 포장을 다 하고 이제 택배 보내러 출발하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러블랩입니다 저희 지금 구독자 이벤트 당첨자분들께 택배를 붙이러 가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여기 보이는 러블랩 마크가 있는 이 보조배터리 20명을 선발해서 이 보조배터리를 드리겠습니다 이 5핀 케이블이 많으니까 잘린게 많잖아 이거 바로 여기다 달면 얘를 여기다 꽂으면 되는거잖아 아직은 저희가 구독자 이벤트로 당첨자신 분들한테 이 보조배터리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쁘게 그다음에 재밌게 받으실 수 있을까 싶어서 고민을 하는 중인데 이것만 집어넣고 위에다가 투명한 아크릴 여기다 딱 꽂을 수 있게 박스에다가 집어넣고 케이블 꽂아서 열쇠고 위에 할 수 있게 구멍나 있고 그냥 러블랩 마크가 이렇게 앵그라블랩이 되어있는 이걸로 여러분 구독자들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이시죠? LED는 사야겠다 LED 근데 이거 여기 있던데 이거 생각보다 비싸야 돼 이거 비싸지 점점 일이 커지고 4핀짜리 RGB LED는 겁나 많은데 이거 쓰면 되겠다 나중에 콘텐츠로 나는 그것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그 냉장고 파먹기처럼 우리 작업실 파먹기로 이거 써야겠다 이거 해서 게임기 만들거 종이도 적게 쓰면서 이거를 간단하게 적어서 일단 그려보자 일단 그려보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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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걸리는 거지? 왜 안들어가? 아, 겁나 안떠어지네. 짜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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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쁘게 빛나죠? 줄을 어떡하지? 짜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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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채식 imprec지지 않고 계란를 눕는 중 亲집에 넣어줍니다 소금의 고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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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이렇게 고조배터리에 LED를 꽂고 저희가 준비한 스티커랑 고조배터리 충전 케이브도 같이 넓고 그리고 이제 이 LED를 여기에 걸치도록 끼워주고 절연 테이프를 붙여주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저 홀래 멸쇄고리를 놓고 마무리를 해줄 거예요. 버튼을 놓으면 이렇게 됩니다. 좀 더 가까이 짜잔. 짜잔. 자 이제 포장을 해볼까? 칼로 뜯다가 열쇠고리에 칼로 흡집을 내실까봐 이걸 만들어서 박스에다가 붙일 거예요. 이렇게 고조배터리 충전 케이브도 같이 넣어볼까? 이렇게 고조배터리 충전 케이브도 같이 넣어볼까? 택배 포장을 다 하고 이제 택배 보내러 출발하려고요. 택배 포장을 다 하고 이제 택배 보내러 출발하려고요. 남아서 3개 더? 저희 지금 구독자 이벤트 당첨자분들께 택배를 붙이러 가고 있어요.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어딘지 알고 가는 거야? 여기 얘기를 한 번 확인하고 알겠어요. 시연한 건가? 왜 이렇게 안 돼있대요? 아 진짜? 아 진짜? 아 진짜? 아 진짜? 왜 이렇게 안 돼? 아 진짜? 뭐지?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안녕 갈게